제23회 엘지벨 조선일보 기영전, 통합 예선전입니다. 한국의 허서연 초단 대 중앙 타이페이 위리진 2단의 대결. 만만치 않았던 바둑이 위리진 선수의 실착으로 허서연 초단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착점을 못하고 있죠. 좌변의 백의 사활 때문에 지키기는 해야 할 것 같고요. 반발하면 여기 막아서 사는 길은 일단 안 보이고요. 그냥 궁도만 줄여가더라도. 여기는 너무 길쭉해서. 수상전도 안 되는군요. 수상전도 뭔가 그렇게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흑기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잊거나 또는 젖혀서 넘어야 되는데 젖히면 또 불편한 게 이게 다 선수가 되면 한번 단수까지 쳐볼까요? 어떻게 되나?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이것까지 치고 따낼 수밖에 없고. 최소한 일단 여기 있는 선수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되면 보너스로 한 수 늘어진 폐까지는 돼요. 엄청나네요. 여기서 만약 이걸 따내면. 똑같이. 따내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너무 치명적이죠? 이거는 나중에 또 두고 둬야 되니까. 흑이 그다음에 흑이 또 다른 데를 한 번 더 둘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두고. 그다음에 또 두고. 이렇게 돼서는 백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냉정하게 일단 잊고. 이걸 두면 여기를 임시 처방하고. 그런데 너무 쓰라려요. 이거는. 임시 처방하고. 또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이건 이렇게 될 거고. 백이 약 서른 집인데. 이건 확실히 흑이 괜찮아. 지금 어딜 둔 거예요? 여기를 이었어. 이게 선수가 된다 그런 뜻인가요? 입구자를 선수해서 살겠다는. 이게 선수는 살았다. 살았어요, 근데? 못 산 것 같은데요. 네, 못 살았죠? 못 살았죠? 그렇습니다.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지금 못 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막으면 폐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선수는 없는 것 같은. 여기를 먼저 이어서? 먼저 있나요? 그럼 젖히면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이 젖히면. 이거 할 때 찍고. 네. 그냥 사는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사는 수가 있으면, 있는 수가 물론 좋은 수이긴 한데. 네.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선 일단 막아야 될 거고. 여기를 먼저 두고. 이걸 찝으면 있고 나서 꼬부려서. 이거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거로 보여요. 빅으로 사네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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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살았죠? 살면 그래도 바둑이 돼요. 네. 이게 지금 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으면 이걸 두고. 그때 희. 막아야 된다. 그냥 막는 거죠? 그냥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걸 입고요. 이으면.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 젖힐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네, 네. 늘면 살아야 돼. 늘면 살아야 돼. 이렇게 돼서. 네, 이거는 비구로 사니까. 느는 거로 젖히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패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수상전이 여기가 좀 궁도가 넓어지면 수상전을 본다. 근데 이 수상전은 이 사람이 참 수입기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기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느낌은 패기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물론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수상전은 안 될 것 같아요. 살지 못한다면.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산원수를 한 번에 못 발견했거든요. 근데 위리진이 일단 지금 발견했다는 얘기잖아요. 궁여지책으로 둔 건가요? 폐라도 해서 버티겠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 눈에는 저는 완벽하게 산원수가 안 보이는데. 일단 저도 완벽하게 산원수가 안 보이는데요. 허서연 초단은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저 갸우뚱은 무엇일까요? 흙은 그리고 이런 데 먼저 한 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뛰어나가는 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아픔이에요. 중앙에 백돌이 약해지죠. 이 정도만 하고 잡으러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잡으면 흙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폐가 나겠지만 폐감으로 어딘가 예를 들어 우변 두 개 둔다고 하더라도 잡는 순간에는 이거는 안 세워봐도. 잡느냐 잡히느냐 승부 같네요. 지금은 자변의 백을 폐라도 만들면 흙이 나쁘지는 않을 테고 좋을 테고. 백이 살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또 흙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 사활이 어떻게 될 것이냐. 폐 이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도 그런데 혹시라도 무언가 있을까 봐 계속 지금 처단을 보고 있거든요. 네. 한 열 수 가까이 늘어나면 수상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자신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결행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리진 이단이 작년인가요? 작년에 서귀포출심리에서 용병홍 선수로 활약했던. 그렇습니다. 한국의 거물급 기사를 한 번 이겼던 기억은 나는데요. 연패를 하다가 1승을 거둬서 매우 기뻐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허서연 초단도 올해 부안검소소금인가요? 부안검소소금팀에서 이지명으로 이제 입단하자마자 이지명으로 발당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죠. 파격적이죠. 그만큼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에 현재까지는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는 훨씬 더 잘할 것 같긴 한데요. 언제 이제 판맛을 보고 언제 자신감을 회복하느냐. 그거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위리진 이단도 원래 대만에서는 별, 솔직하게 말해서 별 볼 일 없던 기사였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고생하고 공부하고 연패를 하다가 이기기 시작하니까 이기고 나서 중국, 아 중국이 아니죠. 돌아갔죠. 대만으로 돌아가자마자 1학 결승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준우승까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좀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얘기가 많이 두고 많이 져야 는다. 이제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많이 져야 많이 느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고수들하고 많이 둬야 바둑이 느는 거니까. 물론 바둑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또 진 것이 있어야 복귀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바둑은 저희들에게 그런 교훈을 줬죠. 교훈만 알고 끝까지 저는 못했네요. 잡으러 갔습니다. 위리진이다. 여기서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참 생각하다 고심 끝에 여기를 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었다는 것은 물론 이거를 방어한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뭔가를 활용을 해서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한국의 허서연 초단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표정은 침착해 보이지만 뭔가 눈빛에서 자신감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네. 위리진 이단이 오늘 또 TV 봐도 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또 긴장을 하면서 실수를 연발하나요? 일단 허서연 초단입니다. 위리진 이단이 위리진 이단에게는 승기를 좀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대국의 한쪽에서는 중국의 탕웨이싱 구단과 한국의 이동훈 구단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예일집의 조선일보 기왕전이 생각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기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여전히 두 선수 비슷한 각도로 수익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웨이싱 선수 저 자세로 그런데 대국을 너무 오래 하면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목 증후군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둑을 잠깐 얘기하고 제가 저 얘기에 대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띠니까 잊고 호구 쳐서 사니까 백이 붙였고요. 붙이니까 젖히고 호구 치고 중앙 단수, 이선 단수 그리고 이은 장면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백은 상변의 사활이 일단 급선무예요. 여기는 이어봤자 호구 치면 다음에 또 씌우는 게 있어서 당장 움직이지 못한다면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손은 이쪽으로 왔어요. 폐 모양을 이용해서 버티겠다는 뜻이고요. 흙도 아마 쉽게 둔다면 여기 잡을 거예요. 그때 단수 치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를 늘었다가는 끼우고 단수를 치고 다시 단수 치면 폐가 되는데 이 폐야 만폐불청하겠죠? 백의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돌을 크게 잡네요. 흙의 입장에서는 우선 깔끔하게 돌 두 개를 잡고 요속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잡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둑돌 때 자세를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중요시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상해신 구단 같은 상태로 바둑을 오래 두게 되면 저게 당장은 괜찮지만 저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고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목부터 시작해서 뒤에 디스크.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게 또 좌우로도 휘고 위아래도 굽고 해서 그렇죠. 척추 측만증, 협착증. 그래서 바른 자세로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에 한쪽 손으로만 바둑알을 보통 수천만 번은 한쪽으로만 둘 거예요. 한 20년, 30년 바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당연히 비율이 안 맞는데 게다가 자세까지 흐트러지면 나중에 바둑돌 때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집중도 더 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단 패를 따냈네요. 그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둑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물론 취미로 해도 바른 자세로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세가 습관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치기가 어렵죠. 저도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허리를 항상 세우고 뒀는데도 불구하고 프로 기사들의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바둑을 둘 거면 바둑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세와 그리고 바둑을 두고 나서 이렇게 다시 또 몸을 잡아주는 스트레칭. 그런 걸 필수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따낸 수가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에 단수 한 번 안 맞겠다는 뜻이었나요? 지금 100이요? 100이 어디? 흙이 이제 따냈죠. 흙이 따냈는데 일단 따내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손뺴면 바로 패를 들어가요. 패를 안 하더라도 위로만 단수 치면 이건 100이 안 되거든요. 100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를 둬서 굴복을 시키고 다시 패를 따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안 따내면 막 위로 젖히는 것까지는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패를 할 테면 해봐라 하고 젖혀가는 거네요. 그리고 반대로 패를 들어오면 이제 만폐불청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따내는 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거 둘 때 다시 되돌아가도 되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로만 되돌아가면 큰 문제는 없는 돌들이거든요. 지금 100이 당장 여기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바둑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탕행이신 구단이 좀 편안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한 시간도 이동훈 구단이 조금 더 많이 소비... 두 배 가까이 많이 소비를 했는데 그만큼 바둑을 더 어렵게 짜왔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형세에는 탕행이신 구단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데 한숨을 쉬었네요. 좀 오랫동안 대국을 하다 보니 저절로 나온 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탕행이신 구단이 재밌는 게 매너 문제를 이제 구설수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특급 멘탈이라 신경 흔들리질 않아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작년에 일산에서 파주 사이쯤 가면 삼성화제 글로벌 센터라고 있어요. 연수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화제의 중결승전을 했거든요. 제가 그 바둑을 해설을 하러 갔는데 일부러 대국 장면을 보러 들어갔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것저것 많이 꺼내더라고요. 조그만 가방에서. 조그만 가방 안에 내실 있게 꽉 차 있군요. 꽉 차 있어요. 움직이는 편의점 그런데 이제 한창을 찾다가 둘이 번 찾다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가서 여러 가지 또 들고 오더라고요. 부채도 하나 들고 오고 무슨 녹차 같은 티백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하나 들고 오고 오늘은 부채만 부채만 와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묵주 팔찌 같은 팔찌를 하고 왔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된 모습이에요. 오늘 TV 바둑이라 좀 신경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파에 거의 들어 누워서 바둑을 둔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도 그때 좀 깜짝 놀라가지고요. 거의 바둑을 둘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누워서 누웠는지 앉았는지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러는데 본인은 신경도 안 쓰니까 본인이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바둑은 확실이 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엘지베 조선일보 기왕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시간 각자 3시간씩 주어지는 대국인데 최근에 트렌드가 점심시간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대국자들이 너무 배고프고 힘든 거 아니냐고 앱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점심시간이 1시간씩 있어서 오전에 10시에 시작하면 1시에 점심시간 그리고 2시에 다시 대국을 재개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워낙 인간보다 세니까 공정성을 위반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아예 점심시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시작하면 끝까지 그리고 화장실도 예전에는 이제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요즘에 좀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저께 그저께 저도 이제 예선전을 뒀었는데 제 옆에 이제 일본의 고마스 구단이라고 젖혔네요. 중앙은. 고마스 구단이 제 옆에서 두는데 고마스 구단도 역시 가방 안에서 움직이는 편의점. 그래서 또 다들 물어보시는 것이 예전에는 바둑두다가 이렇게 뭘 좀 초콜릿이라든지 뭔가 먹으면 그것도 좀 매너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오히려 좀 허용해줘야 된다는 쪽이죠. 이렇게 두면은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먹긴 먹어야죠. 아 네. 그쵸. 다 먹고 살자고 두는 바둑이니까요. 그저께 제 옆에서 고마스 구단이. 그래서 좀 챙겨올 걸 하셨나요? 저는 어차피 뭐 빨리빨리 두고 한 끼 정도 굶어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 젖힌 것은 이제 바로 패를 들어오면 따내고 어디를 두더라도 빵 따냄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단수치고 빵 따냄하고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중앙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두고 나서 따냈을 때 그냥 잊거나 하면 물론 바로 잃으면 끊겨서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그때 잃으면 단수로 인해서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100도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거는 시원하게 막는 것도 선수고 또 밀 때 여기 이쪽도 불편하고요. 핵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되돌아가야 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예전에 한국에서는 사실 바둑도 먹거나 그러면 그렇게 좋은 소리는 못 들었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1번 기원을 갔는데 1번 기원에는 예선전 할 때 보면 다다미 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북을 해요. 가서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움직이는 편의점들이 많더라고요. 가방 안에서 별의별게 다 나와요. 껌부터 시작해서 초콜릿부터 해서 음료수부터 해서 별의별게 다 나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그렇죠. 그 조그만 가방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일본이 1인 가구 시대의 선구자로서 편의점의 대북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저도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한국기원 1층에 편의점이 필요해 저 가고 있네요. LGB 본선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봤더니 대국장이 넓잖아요. 대국장 한켠에는 다과가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요. 음료수, 다과, 빵 과일 이런 것 등이 준비가 돼 있는데 예선전에서는 이거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본선은 보통 32강전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예선전에는 300명씩 같이 두니까요.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예선전은 역시 좀 개인 준비가 개인 구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탕웨이싱 구단의 펫단 엠수의 이동훈 구단이 젖혀서 강력하게 처음에 숙게 했던 모양대로 굴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봤는데 조금은 뭐랄까 좀 복잡하게 어지럽혀놨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탕웨이싱 구단 중앙 두 점을 잡으면 깔끔한데 더 좋은 수가 없나 계속 술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랭킹 10위에 올라있는 이동훈 구단 이제 우승을 거머쥬 때가 되었는데요. 과연 세계대회 우승자인 탕웨이싱 구단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LGB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전입니다. 한국의 허서연 초단대회 중화 타이페이 위리진 2단의 대결 말씀드렸던 대로 허서연 초단이 좌변에 위리진 2단의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폐가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예상했던 대로 폐가 됐고 그 이후로 폐감은 백은 여기서 하나 찔렀고요. 입고 폐를 따내니까 좌상기를 늘었습니다. 그쪽에 폐감 많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해소할 수가 없는 게 한 칸을 띄거나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한 칸 띄는 것 자체로 이 석점이 잡혔는데 오히려 더 통통해졌어요. 백의 입장에서 더 손실이 컸죠? 그렇습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힌다거나 해서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때 이걸 따내게 되면 백의 다음 폐감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이은 것도 그렇다면 젖히고 난 다음에 이은 것까지도 뭔가 착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수가 실수를 불러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이걸 만약에 잊게 되면 꽉 이어서 다음에 어디를 두더라도 이게 몇 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치중 하나 둘 다섯 수. 다섯 수. 다섯 수죠. 이거는 허서연 초단 드디어 승리를 거두나요. 저희들이 예전에 입단하고 나서 본선 첫 본선 올라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선배 기사들이 코 뚫었다는 표현을 들었어요. 허서연 초단이 세계대회에서 본선 올라가는 첫 코를 뚫을 수가 있을런지 아마 지금 프로 기사가 돼서 제가 이기는 걸 아직 못 봤는데 오늘 첫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많은 바둑 팬들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허서연이라는 이름을 각인을 시키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왔습니다. 이거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금은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다 잡히고요. 원래도 잡히면 아픈데 게다가 더 몸집이 커져서 잡힌 꼴이 됐거든요. 젖히고 있는 바람에 있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못해줬죠. 그렇다고 백이 좌변에서 이득봉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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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 초단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승리의 꼬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둑이 제일 역전 많이 될 때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제일 사고가 많이 나요. 바둑은 끝날 때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대국 중에 딸기 우유 먹는 기사는 정말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너무 귀여운데요. 어떡해요. 저희 아이들도 사랑하는 딸기 우유가 갑자기 등장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역시 10대 소녀네요. 보기 힘든 광경이죠. 어느덧 저는 커피를 사랑하게 되어서. 참 순간적으로. 보통 이제 대국장에 들고 들어가는 것은 커피나 물이나 무슨 녹차나. 차 종류를 많이 들고 오죠. 딸기 우유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7살에 입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대국장에 우유를 들고 들어가도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먹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안 되죠. 지금이야 사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점심시간이 없어지는 트렌드에 맞춰서. 아 네 너무 귀엽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도저히.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점을 패를 따내면 배기팻감을 쓸 때가 안 보여요. 아니면 악수팻감을 써야 되는데. 이거 다 악수팻감이에요. 그렇죠. 다 받아주면. 받아주고요. 또 여기 또 있잖아요. 공장이 있거든요. 이걸 두면 따내고. 그럼 다시 또 이런 악수팻감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찌르고 드나요? 아무튼 어디를 둬도 다 악수팻감이거든요. 흙은 흙은 물론 악수이긴 하지만 흙은 이것만 잡으면 그 악수가 전부 사라져요. 악수를 뒀던 것들이. 흙은 2패만 이기면 되니까. 손을 빼는 것도 한번 볼까요? 손을 빼면 찌를까요? 빠질까요? 어렵네요. 일단 찌르면 흙도 이렇게 변신할 수는 있거든요. 네 좀 작게 버릴 수 있네요. 왜 이게 됐냐면은 나중에 이게 선수예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날 일자나 눈목자루에서 도망가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따로 국밥이라. 좌변에 비해서는 너무 작네요. 이건 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한 25쯤 날 때 35쯤. 받아도 한 45나나요? 이건 뭐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안 받는 것도 일리가 있네요. 빠지면. 빠지면. 빠지면 이쪽으로 슬그머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맛보기군요. 100띠. 띄면 밀어서. 그건 따로 사는 거네요. 이게 약간 위험할까요? 그렇다면 흙은 여기를 하나 받아버리고요. 이렇게 아예 밑으로. 따내면 이걸 띄어요. 넘어가면 그때 다시 따내요. 그리고 만폐불청을 하는 거죠. 그다음 폐감을 쓰면 안 받는 거예요. 그 작전까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두면 해소하고. 늘면은 날 일자나 눈목자나 하고요. 여기 둘 중에 어디 하나 두고. 우변은 따내면 거의 선수예요. 다음에 폐로 버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감명해 보입니다. 폐를 정말 악수패감으로 만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음 수준을 좀 몇 개만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이 아래로 뒤로 받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하고 따내. 이건 100이죠. 100이 또 다시 여기 따내면은. 이건 이게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따내면. 100이 다음 폐감이 마땅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거든요. 100이 뭐 이 정도 갖고는 전혀 흙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뚫리는 거죠. 워낙 크게 잡았으니까. 안전하게 뒤로 받았네요. 역시 2선 쪽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폐감은 여기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도 안전하게 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심정으로 수입기를 해보네요. 중하 타이페이의 위리진 2단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고자 폐로 버티고 있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의 경우는 여자 기사부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화제배 같은 경우는 여자 기사부가 따로 있고 또 만 45세 이상의 시니어가 따로 있어요. 각각 2명씩 선발을 하게 돼 있죠. LG배 같은 경우는 시니어 여성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자 기사가 본선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거의 못 보다가 최근에 최정 구단이 두 번인가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역시 폐감을 썼고요. 그런데 이게 예선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다섯 번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쟁쟁한 선수들을 이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선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또 예선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랬던 기사들이 예선전 나오면 톡톡 잘 떨어지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리, 판팅이 이런 기사들도 예선전의 성적을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선전만 나오면 정말 잘 올라가던 기사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러시어 구단 이런 사람들이 예선전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쉽게 쉽게. 네. 정말 러시어 구단이 예선 전문 기사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세계대회도 한 번 우승하긴 했는데 그렇죠. 예선전에서는 거의 불폐의 기사였어요. 예선전을 아마 가장 많이 뚫고 본선에 진출한 기사였을 것 같아요. 아마 비록은 제가 모르겠지만 러시어 구단이 아마 유력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계대회 예선전에서 구리 구단 한 번 이길 뻔했었는데 뻔만 했어요. 아쉽게도. 그게 또 대단한 거죠. 뻥까지가. 뻥까지 간 게 어딥니까. 구리 구단이 중간에 좀 흠칫 놀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끝까지 이겼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백이 또 어디다 팻감을 쓸 것이냐. 네. 팻감이 없어요. 아 거기를 넘어갑니까? 아 저는 그 수업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팻감이 있었네요. 잠깐만 이걸 두면은. 이게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넘어가야 되나. 넘어는 가있네요.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두고 두고. 단수까지 아낌없이 치고요. 이게 넘어가 있는 건가요? 먹여치는 게. 지금 이걸 두고 패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만 둬도 패죠? 이거 두면 뒤로 보니까. 그러네요. 이걸 둬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끝났어요. 이걸 두고 중간단수 치면. 그러네요. 이거 해소했다가 빵 따낸다 하면 안 될 거고. 받으면 따내서. 뭐 만패불청이니까 안 될 거고. 따내면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한 칸 띄는 건. 한 칸 띄어도. 이게 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좀 달라지네요. 네. 이게 좀 먹여지고. 좀 달라지네요. 이건 좀 달라지네요. 한 칸 띄는 수가 있네요. 막상 수가 안 나네요. 신기한 모양이네요. 바둑은 정말 오묘하네요. 그게 한 칸 띄면 달라지네요. 해소를 하고. 한 칸을 띈다. 기가 막힌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그건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받을까요? 네. 젖혀서 받고. 따내면. 좀 섭섭하지만 이 정도 팩감으로. 따내면. 넘어가고.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그렇게 괜찮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뭐 하나 좀 얻어냈으니까요. 나중에 이렇게라도 하면 몇 집이라도 이득을 봤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여전히 재미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된다. 근데 이걸 또 팩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띄는 수가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촉촉수의 형태인데 막상 수가 안 나네요. 참 신기한 모양이네요. 생김새는 뭔가 좀. 될 법도 한데요. 불편하게 생겼는데. 뛰는 수가 있네요. 신기하게.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받는 게 정수입니다. 따내야 되고. 이걸 써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좌상 쪽 흑대마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해소할 때 연결해서. 다행히 살아가는 정도로도 흑이 형세가 괜찮군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상변에서 이 백이 이제 세력이 아니고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갈라지면 백이 양본마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얇은 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켜도. 지켜도 조금 위태위태한 돌이라. 그러면. 7. 12. 13. 23. 거의 뭐 30집 정도인데. 30집 정도라면 흑이 충분하죠. 이거는. 흑은 이제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 위리진 선수가 버티는 수를 일단 만들어냈네요. 이 수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깜빡. 네. 그러니까 얼핏 봤는데. 안 되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역시 수는 정확하게 봐야죠. 그런데 이걸 얻어낸 것도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양단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크게 수를 내려갈 수가 있네요. 지금은 거의 맛보기라.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네. 100이 굉장히 위태한 돌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약간 맛이 달라지죠? 이거는 일단 이걸 맞잖아요, 한방을. 네. 한방을 먼저 맞는 것은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미묘한 게 있긴 있네요. 이렇게 두면 이제 이게 제로잖아요. 여기를 막으면 물론 반집은 있는데. 또 폐감이나 있고요. 이게 선수가 되면 폐감도 되고 또 게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여기를 입으면 이제는 빅이 되고. 이걸 두면 또 폐니까 이제. 그 정도? 다른 게 약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건 것 같은데요. 위리진 이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에서 국가대표팀과 도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끈끈함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냥 쉽게 지지는 않는. 반대로 치면 내가 좀 우세해도 쉽게 이겨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장을 한가로 보입니다. 네. 네. 허서연 초단 확실하게 상변 연결해 둡니다. 이게 지금 흙이 먼저 잡으러 가면은 백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 두면은 거의 잡혔다고 봐야겠네요. 호구치는 건 들어가서 잡혔고. 붙여도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붙여도 이렇게 굳지 않은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네요. 잡힌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군요. 어딘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한 칸 띄거나 이렇게 한 칸 띄거나 해서 받아라. 이제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걸 단수를 치겠죠. 네. 이유면 여길 두고 살면. 역시 연결은 해야겠죠. 네. 이래야 나중에 또 이것도 약간 있긴 있어요. 폐로 버티는 게. 물론 백도 살게 하겠지만. 이 정도 폐야 굴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백집을 많이 축소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흑의 기쁨이죠. 조금씩 이득을 볼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바둑을 두어 나가는 기쁨이 되겠죠.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탕웨이 시행. 편의점이 게시가 됐네요. 탕웨이 시행의 편의점 가방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는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의 경우는. 그래서 사실 중계 여건이 조금 힘들어진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위리진 선수도 아주 침착하게 계속 수입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참 사이좋게 생각 시간은 비슷하게 소비했네요.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1시간 55분 정도. 이렇게 일부러 신경 써서 두기도 힘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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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 워낙 곤란해서인지 중화 타이페이 위리지인 2단의 잔고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엘지베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전 같은 통합예선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두 판 모두 다 생각시간, 제한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끈끈한 승부호흡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허서연 초단 같은 경우는 일단 기회를 잡아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순조로워 보이고요. 이동훈 타이페이싱 대국은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둑을 만들어가는 과정, 조금씩 추격하고 있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가 아닐까 싶고요. 이바독은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훈 구단이 좀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엘지베 조선일보 기왕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